여러분 반갑습니다 철무점팀입니다 아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찝찝하게 찍은 적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사태가 조금 심각해지고 있죠 오늘은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참 이게 뭔가 열심히 찍으면 된 것 같은 그런 제품을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국이 심각해지면서 발열 측정기에 관한 문의가 많으세요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넘어가는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 검색이 되고요 아니면 휴대용으로 이렇게 잡고 삑 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만원대의 저렴한 제품들은 그런 거죠 이게 적외선 측정기라고 산업용이잖아요 그것을 제외한 손으로 잴 수 있는 것은 손 측정기가 10만원이 조금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내가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게 힘들기 때문에 보통 스탠드형을 많이 알아보시는데 금액대가 이게 많이 비싸더라고요 아까도 금액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희한테 문의를 조금 주시는 것 같은데 참 이거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이 제품은 발열 측정기는 이게 투자가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매장이 조금 더 좋아지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닌 지금 이 특수 상황에 방어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조금 저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거를 소개라고 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이런 제품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영상 정도로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제품도 저렴한 건 아니에요 20만원에 조금 넘어요 20만원 중 후반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텐드형 중에는 가장 저렴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K8이라고 국내 기업에서 수입을 하는 제품이던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간단하게 건전지 4개를 놓고 작동을 하는 AA 건전지 4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작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온도를 측정하게 되는 오차율이 ±0.2도랍니다 빨리빨리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적절한 거죠 왜냐면 이런 식으로 빠르게 체크가 되고 만약에 인식을 못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날짜도 나오구요 뭐 연도도 나오고 알람 기능도 되고 만약에 이게 온도가 높을 시에는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이렇게 정상 온도일 때는 이런 식으로 녹색 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온도가 조금 많이 올라갔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발열이라고 뜨면 이런 식으로 경고를 울려 주기 때문에 쓰기 간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탠드 형이라 그랬잖아요 BT150 이라는 보쉬에서 나오는 삼각대가 구성품으로 들어있어서 나중에 삼각대는 별도로 사용을 하면 되니까 저렴한 제품이 아닌 제가 실제로 촬영할 때 쓰는 모델이랑 같은 모델이더라구요 BT150 이라는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서도 한글로 간단하게 들어있더라구요 사용하기도 간단하니까 이 제품은 어 저희가 그냥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사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런 제품들은 남기지 말고 있는 수량 전부 다 이제 풀어라 지금 서로서로 도와야지 되는 시국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더라구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냥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혹시나 저한테 문의를 주셨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와 참 영상 찍는데 기분이 좀 그러네요 빨리 안정 됐으면 하는 정말 가장 바라는 점은 마스크 없이 생활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모든 분들 힘내시구요 이제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물점TV 였구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